2013년 10월 20일 정국의 로그 에노 활동이 드디어 끝났다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그랬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곧 있으면 2주 뒤에 진격의 방탄이라는 후속곡으로 활동을 하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일단 라이브가 걱정이 된다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강해서 라이브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 랩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방송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겠다 그래도 정말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2013년 10월 22일 정국의 로그 끝 끝 끝 끝 끝 끝 끝